Q.indicator Realtors Q.indicator Realtors Q.indicator Realtors Q.indicator Realtors 저녁 7시 아이가 물건을 넣었대요. 뭘 넣는지 모르겠습니다. 물건 넣고 펌핑을 안했으면 바로 빠질테고 안그러면 여기를 찾아야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물에 비친 이 모습입니다. 뉴계 Firefox 아 네 안녕하세요. 혹시 뭐 넣었어요? 몰라요? 네. 모르는 거에요? 네. 혹시 눈 몰라서 막 쓰셨어요? 네. 아 그래요? 그러면 당연히 먹으세요. 만약에 2대가 먼저 사용하고 있는지 네 똥핀하겠구나 확실치 않으니까 하면 안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확실치가 않으니까 하지마라 확실하면은 이게 대변인지 아 그쵸 근데 아이들이 뭘 넣는지는 아이들이 말을 안하니까 물은 이거 뚫어뻔 것도 하셨다는거죠? 네 알겠습니다 아 네 확인해봐야죠 만약에 네 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중간에 껴가지고 안빠지면 전기 뜯어야되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칫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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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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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